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나 맘입니다. 네, 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이 피아니스트 피아니시모의 11번째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네, 저는 피아니스트 피아니시모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 제 일상을 레이나 맘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을 하면서 조그마한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레이나 맘 구독자님과 또 저를 사랑해 주시는 제 팬들을 모시고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날짜는 12월 8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4시, 압구정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 아일러브홀에서 여러분 뵙고 같이 음악을 나누고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함께 오셔서 친구들과 함께 오셔서 2019년 12월을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인으로 피아니스트로서 살아가는 이야기와 또 레이나 맘으로 여러분하고 똑같이 또 갱년기를 지나고 있는 일상의 얘기들로 여러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요, 압구정역에서 5분 거리인 아일러브홀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 12월 8일, 일요일 오후 4시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많이 와주세요.